호랑이가 쓴 유언 옛날 깊은 산골의 한 서당에 아이들이 열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서 천자문을 읽으면 듣기가 참 좋습니다. 서당 단 밖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그 동네 어른들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글 읽는 아이들은 같은 구절만 계속 읽는 것이 따분하고 때로는 졸음이 오니까 재미있게 지어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 천다지 가마솥에 누른 밥 박박 긁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먹는 생각이 가득하네요. 그 서당에 이처럼 짓궂은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훈장 선생님은 종아리를 때렸어요. 이놈들아 그래 누룽지를 먹는 것은 좋다. 그런데 왜 나는 조금 주느냐. 훈장 선생님은 속으로는 웃으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아이들이 누룽지를 박박 긁어서 선생님은 한 조각 우리는 두 조각 이라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오늘 저녁은 집에 가지 말고 전자문을 여기까지 다 외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서당 친구들은 서당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는 갑동이라 하고 한 아이는 을동이라고 했습니다. 갑동이가 을동이에게 말했어요. 어제 덫을 놓은 데 가보자. 산토끼가 걸렸을 거야. 그래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그랬으니까 여기서 자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산토끼나 활옷불에 구워 먹자. 그래서 갑동이와 을동이는 서당 아이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자 덫을 놓은 데로 갔습니다. 산토끼 한 마리가 정말로 잡혀 있었어요.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는 오늘 저녁에 재미있겠구나.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토끼가 잡힐 줄 알고 소금이란 김치를 선생님 몰래 서당의 한쪽에 이미 가져다 두었습니다. 서당에는 두 아이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산토끼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 맛있게 먹는데 밖에 누가 온 것 같아서 무심코 문구멍 뚫린 곳으로 밖을 보았더니 호랑이가 마당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겨울 흰눈이 내리는 달밤이었습니다. 이러한 풍경을 보면 시조 한 수가 나올 것 같으나 지금 호랑이가 고기 냄새를 맡고 찾아왔으니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갑동이와 을동이는 얼어붙은 듯이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문을 걸어 잠그면 호랑이가 들어올 수 없겠지만 내일 날이 밝을 때까지 저 배고픈 호랑이와 이웃하고 있으려니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저 호랑이도 무엇을 먹어야 가지 그냥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산토끼 한 마리가 저 커다란 호랑이를 배부르게 해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훈장님에게 혼이 나더라도 집에 갈 것을 하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호랑이 때문에 벌벌 떨고 있던 갑동이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을동아 우리 저 호랑이에게 산토끼 고기 몇 점을 주어볼까? 그러다가 고기 맛을 보고 우리에게 덤벼들면 어떻게 하니? 하긴 그럼 어떡해야 하지? 을동이가 갑자기 무릎을 탁치며 갑동이에게 귀의 말을 하였습니다. 작게 말한 것은 밖에 있는 호랑이가 들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지요. 갑동이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갑동이가 토끼 고기 한 점을 잘 구워서 문구멍으로 던졌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호랑이는 냉큼 받아 먹었습니다. 호랑이는 불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화루에 나무를 많이 넣어 불을 환하게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잘 구워졌어요. 이번에는 을동이가 토끼 고기 한 점을 호랑이에게 던졌습니다. 다음에는 갑동이가 또 토끼 고기 한 점을 던졌어요. 호랑이는 친절한 아이들 덕분에 맛있는 산똑기 고기를 몇 점 먹게 된 거지요? 갑동아 준비 다 됐니? 응, 속에 그것을 넣었어. 이번에는 더 잘 던져? 그래. 산똑기 고기 속에 무엇을 넣어서 호랑이에게 던지는 모양입니다. 앞에 던진 것보다 약간 무거웠으나 이미 고기 맛을 본 호랑이는 냉큼 받아 먹었습니다. 갑동이가 던지자마자 을동이도 무거운 토끼 고기 한 점을 밖으로 던졌습니다. 더 던져야지. 이제 뼈밖에 없는데. 가만히 있어봐. 무슨 소식이 있을 거야. 어서 문고리를 잡고 있어. 나는 불을 활활 피우고 불붙은 장자깨비를 들고 있을 테니까. 조금 있다가 호랑이는 훌쩍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천이 떠내려갈 듯이 울버지졌어요. 호랑이가 지붕을 뛰어넘었습니다. 집을 빙빙 돌기도 했어요. 이것을 본 갑동이와 을동이는 방 안에서 단단히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성난 호랑이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날뛰던 호랑이가 대문 밖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호랑이가 언제 다시 돌아올 줄 몰라서 갑동이와 을동이는 한숨도 못 자고 방 안에서 문고리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화로의 불은 꺼진 지 오래였지요. 자정이 넘어도 호랑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때를 지어서 손에 곡괭이와 도끼와 몽둥이를 들고 서당에 올라왔습니다. 간밤에 호랑이의 울부짖음에 놀라서 달려온 것입니다. 갑동이와 을동이의 아버지가 앞장을 선 것은 물론입니다. 달려오던 사람들은 냇물가에 쓰러져 있는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소리를 질러도 쓰러진 호랑이는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죽은 놈이 무슨 수로 일어나겠어요? 아이고, 웬일로 호랑이가 여기서 죽었어? 그러게 말이야. 오죽 속이 탔으면 냇물에 와서 물을 먹으려고 하였을까? 마침 얼음이 얼어서 먹지도 못하고 죽었네. 호랑이 같은 맹수가 뭐가 답답해서 속이 탔을까? 여보게들, 호랑이가 피똥을 쌌는지 서당 쪽으로 발자국이 나 있고 피가 떨어져 있네. 그러자 갑동이의 아버지와 을동이의 아버지는 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서당에 들어간 아버지는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 일으켜보니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갑동이와 을동이는 호랑이를 물었어요. 호랑이는 어찌 되었어요? 염려 말거라. 어찌 된 일인지 호랑이가 피똥을 싸고 죽었더라. 그러자 지금까지 기운이 없던 두 아이가 벼랑감 벌떡 일어나더니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잡았어.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방 안에서 기절한 아이들이 언제, 무슨 수로 호랑이를 잡았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놀라서 혹시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갑동이와 을동이는 호랑이를 잡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토끼 고기를 던질 때 처음 몇 점은 진짜 고기였지만 두 점은 발각해 달군 돌을 고기 속에 집어넣은 가짜 고기였던 것입니다. 미련한 호랑이는 고기 속에 불덩이가 든 줄도 모르고 냉큼 받아서 씹지도 않고 뱃속에 꿀꺽 삼켰던 것입니다. 뜨겁기 짝이 없는 불덩이가 뱃속에 들어갔으니 천하장사인 호랑인들 별수 있었겠어요? 뇌장이 녹아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호랑이가 속이 타서 냇물에 왔을 것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은 온통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얀 눈 위에 피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여기 좀 보게 무슨 글자가 눈 위에 있네? 사람들이 달려가 보았습니다. 내 주기랑호 내 주기랑 호랑 평생에 처음 들어본 말이네 이때 영리한 갓동이가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참 유식한데요 죽는 마당에 유언을 썼어요. 그러자 일동이가 말했습니다. 한문도 모르고 한글만 아는 놈이 뭐가 유식해? 이 나라 호랑이가 이 나라 글로 썼으니 죽었을 망정 유식하지. 얘들아 죽은 놈의 호랑이가 유식하면 어떻고 무식하면 어떠니? 도대체 뇌죽이랑호가 뭐니? 왼편부터 읽지 말고 한문식으로 오른편부터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다같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호랑이 죽네. 이놈은 여전히 무식하구먼 뛰었어야지. 다들 한바탕 웃었답니다. 자기 꾀에 넘어간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한약 재료들을 모아 파는 건재상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당귀며 작약, 박하, 지왕 등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야산에도 인삼, 도라지, 감초 등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사람들은 그 마을을 산약골 혹은 산약리라고도 했습니다. 건재상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재배한 약초와 야산에서 캐온 산약들을 사들여 모아두었다가 읍내장이나 대처로 가지고다가 팔아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그 건재상 앞에 왼 사람이 말 다섯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말들의 등 양쪽에 얹은 길마에는 짐을 가득 실은 자루가 실려 있었습니다. 건재상 주인은 약재를 팔라온 사람이라 판단하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후학의 값을 저드리겠습니다. 건재상 주인은 말들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 다섯 필에 무슨 약초를 이리 가득 실었습니까? 약초 임자는 길마에 실린 자루 속에서 크고 허연 인삼 한 보리를 꺼냈습니다. 인삼이군요. 다섯 마리의 마리에 실은 것이 모두 인삼입니까? 예 주인장 여기 실린 것들이 모두 이렇게 미끈하게 생긴 인삼입니다. 그래 모두 얼마를 받으실 작정인가요? 이것을 팔려고 가지고 온 물건이 아닙니다. 돈을 급히 쓸 일이 생겨 이걸 잡히고 주인장께 돈을 좀 빌릴까 해서요. 인삼을 싸게 사서 한미천 단단히 잡으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돈을 빌리러 왔다는 말에 건재상 주인은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러나 곧 건재상 주인은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인삼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어도 이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지요. 말 다섯 필에 실은 인삼값만 해도 어마어마할 뿐 아니라 그 이자 또한 적은 액수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얼마를 쓰시려오? 얼마쯤 빌려줄 수 있겠소? 그거야 손님이 말씀해야겠지요. 전량이 필요합니다. 한 달 뒤에 어김없이 갚고 인삼을 도로 찾아갈 테니 전량만 빌려주시오. 건재상 주인은 재빨리 말등에 실린 인삼부대를 세워보고 손님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소, 전량을 빌려드리리라. 대신 이자는 먼저 떼주셔야겠습니다. 주인장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는 전량을 가지고 올 테니 들림없이 이 인삼을 내주셔야 합니다. 염려 마십시오. 내 일에도 신용 하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리하여 건재상 주인은 인삼 임자에게 천량을 빌려주고 인삼을 맡았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인일인지 인삼 임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름이 지나도 인삼 임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재상 주인은 과히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맡아둔 인삼이 사오천량은 좋기 될 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인삼 임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건재상 주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은 곶간으로 들어가 인삼 자루를 풀어보았습니다. 자루 위쪽에 있는 것들은 분명히 인삼이었습니다. 주인은 아래쪽 것들을 꺼내어 인삼의 잔보리들을 잘근잘근 이빨로 씹어보았습니다. 맛이 달랐습니다. 다른 자루의 인삼들도 씹어보았습니다. 역시 맛이 달랐습니다. 넋이 나간 주인은 그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분해라 감쪽같이 속았구나 이건 인삼이 아니고 백돌아지구나 나는 망했어. 인삼 임자는 유명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자루의 위쪽에는 진짜 인삼을 넣고 그 아래쪽에는 백돌아지로 채워 건재상 주인을 속였던 것입니다. 넋이 나간 건재상 주인이 곶간에 누운 채 저녁이 되어도 나오려 하지 않자 열세 살 먹은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일이 생겼냐고? 일이 생겨도 이만저만한 일이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주인은 아들에게 사기꾼에게 속아 천냥을 빌려준 경위를 말하며 아들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일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말라니 집이 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냐?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다고? 도망친 사기꾼을 쫓아가 잡기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그런 생각은 아예 말거라. 그놈은 벌써 천리말리 도망쳤을 게다. 아무튼 그 돈을 꼭 찾아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건재상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아들은 백도라지 자루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다른 곳으로 모두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 벽에 한 사람이 되나들 수 있을 정도로 구멍을 뚫었어요. 이튿날 아침 아들은 아버지에게 곡간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가서 꺼이꺼이 울다가 마을 사람들이 모이거든 간밤에 인삼 자루를 도둑마셨다고 우리는 망했다고 외치라고 일렀습니다. 건재상 주인과 그 마누라는 곡간으로 가서 꺼이꺼이 울어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자 인삼 자루를 몽땅 도둑맞았다며 울고 소리쳤습니다. 인삼을 도둑맞았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갔습니다. 마침내 그 소문은 사기꾼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것 참 잘되었구나 건재상에 가서 천량을 갚고 인삼을 내놓으라고 하면 사천량은 꼼짝없이 물어주겠지. 사기꾼은 기세등등한 얼굴로 건재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일이 꼬여 돈을 약속한 날에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하면서 천량을 내놓고 또 밀린 한 달 이자도 내놓았습니다. 건재상 주인은 울상을 지으면서 돈을 받아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곶간으로 데리고 갔어요. 곶간에는 한 사람이 되나들 수 있는 구멍이 뻥 뚫려 있었고 그 구멍에서 나졸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졸들은 사기꾼을 포승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건재상 주인은 너무 기뻐 영리한 아들을 등에 업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잡혀가는 사기꾼을 보면서 말입니다. 도둑놈 잡기 옛날 옛날에 어떤 동네에 머샘을 사는 김동희가 살았습니다. 성이 흔한 김가니까 김동희라고 했어요. 머샘을 사니까 참 고단하고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거북을 만났어요. 물에 사는 거북을 사귄 것입니다. 끼니 때만 되면 거북이란 놈이 기어왔습니다. 그러면 김동희는 자기가 먹던 밥을 떼어 주었습니다. 거북아 많이 먹어라. 그러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은 듯이 짧은 목을 까딱까딱 하였습니다. 하루는 거북이 무엇을 물고 왔습니다. 거북아 네가 물고 온 것은 책이 아니냐? 어디 보자. 그러면서 책을 자세히 보니 바로 주인집의 족보였습니다. 주인집안의 내력과 훌륭한 조상의 이름이 쭉 적혀있는 족보였습니다. 양반일수록 족보가 소중하지요. 그것이 있어야 어디에 가서든지 사람 대접을 받고 없으면 상놈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족보를 사다가 조상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자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잃어버리면 큰일이므로 잃은 족보를 찾는 일은 큰일 중에 큰일에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란 놈이 무험하게도 주인집의 족보를 훔쳐서 김동희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찾을 때 힘들게 찾아놓으라고 하면서 상금을 두둑히 받아내라는 꾀였지요. 너는 거북이인데도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구나. 원래 이렇게 하여 상금을 받는 것이 훌륭한 방법이 아닌 줄은 알지만 이왕에 네가 이렇게까지 우정을 보여주니 내가 족보를 활용해보겠다. 조금 있으면 주인이 족보를 찾겠지. 그때를 기다려보자. 그런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주인이 족보를 찾기에 김동희가 깊숙이 숨겨둔 족보를 찾으려고 가보니까 족보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로 없어진 것이 아닌가? 진짜 도둑이 들어서 김동희가 숨겨둔 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주인은 거북이가 물어다가 김동희에게 갖다 준 것을 모르고 있으므로 김동희를 의심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정말로 도둑을 맞게 한 것은 김동희 자신이므로 책임이 매우 컸습니다. 옛말에 농담이 진담된다더니 가짜 도둑질이 진짜 도둑질로 변했구나. 내가 반드시 찾아내야지 안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김동희는 주인에게 족보를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 번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도둑을 어떻게 잡겠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김동희는 너무 피곤해서 이름도 모르는 동네 어귀에서 쉬게 되었어요. 눈앞에는 널따란 오동나무 잎이 호두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완연히 가을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도둑을 잡기는 고사하고 도둑의 코끝도 모르니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아 나는 그동안 뭘 했단 말인가 거북이 놈 때문에 생고생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은 가을 얼마나 좋은 시절인데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여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족보도둑 추오동 추의 오동이라 가을의 오동나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동나무에서 뭔가 커다란 것이 떨어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바로 당신이 찾는 족보도둑 추오동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찾아오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작 놀란 사람은 김동이였습니다. 아니 넋두리가 사람 이름이었던가 도둑놈 이름이었던가 참 신기한 일이구나. 하지만 이런 생각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요. 이놈 나를 이렇게 고생 시킬 수 있느냐 이 오동나무까지 체포하러 오느라고 내가 죽을 고생을 하였다. 내가 도둑질을 오래 하였지만 이렇게 귀신 같은 포교는 처음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잡혀가면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네가 도둑질을 할 때에는 빛이 못할 사연이 있었겠지만 도둑놈의 사연 때문에 국법을 멀리할 수야 없지 않느냐?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족보는 집 가까운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좋다. 너의 각오를 받아들여 이번만은 용서하겠다. 네가 사는 곳이 어디냐? 예, 저는 저 산 너머 마을에 삽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마을에서 농사꾼으로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둑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농사만 짓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씨고운 머슴 김동희는 추호동을 살려주고 족보를 찾았습니다. 큰 반년 만에 족보를 찾아온 머슴 김동희를 본 주인은 감격한 나머지 자기 딸을 김동희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거북이 덕분에 양반집 사위가 된 것이지요. 얼마 동안 신부와 깨가 쏟아지게 잘 사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나라에서 김동희를 부른 것입니다. 김동희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서울로 올라갔어요. 너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도둑을 잘 잡는다고 소문이 나서이다. 이번에는 이 은병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혀보아라. 이 은병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시험해보려고 사신에게 보낸 것인데 이것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황금을 많이 바쳐야 한단다. 여러 사람을 불렀으나 다 실패하였던 차 너의 솜씨가 좋다는 말이 들려와서 부른 것이다.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나라를 위하여 실격을 펼쳐보아라. 문제를 풀면 큰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임금이 명령하였습니다. 김동희는 기가 막혔어요. 주호동을 잡은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는데 이것을 나라에선 정말로 믿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을 아니 부탁을 하니 큰일도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죽을 때 죽더라도 추호동 이야기를 사실대로 할 수는 없고 우선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소인을 부르신 것을 영광으로 와옵니다. 제 힘껏 노력하겠으니 열흘만 말미를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중국 사신이란 자는 뭘 하는 자입니까? 우리나라가 자기 나라보다 약한 나라라고 해서 심심하면 어려운 문제를 들고 와서 골탕을 먹이니 이번에는 단단히 혼이 나도록 해야 될 줄 나옵니다. 제가 반드시 알아내서 이 사신의 굴복을 받아내겠습니다. 이 나라 백성으로서 하도 답답하여 한 말씀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당당하게 애국심이 가득 찬 말을 하였습니다. 임금은 입이 한방만하게 벌어지고 사신은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아니 저자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인가 그럴 바에는 미리 가르쳐 주어서 망신을 면해볼까 가만히 있자 저자가 하는 짓을 우선 관찰한 후에 결정하자. 중국 사신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동희는 우선 잘 먹기로 하였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죽을 때 죽더라도 시골놈이 궁궐에 와서 며칠 호강을 하니까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가도 은병 생각을 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몸이 뒤틀렸습니다. 열흘 말미 중에서 이제 아흘 해가 가고 하루만 남았습니다. 김동희는 초조하였어요. 초조한 사람이 어찌 김동희 뿐이겠습니까? 임금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런데 더 초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사신 이었지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니 이제 중국의 빈손으로 돌아갈 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동희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열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동희는 이제 임금을 속인 죄로 사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김동희가 실패하면 중국 사신은 길길이 날뛰면서 우리나라 임금에게 사태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는 엉터리를 데려다가 만나자마자 욕을 얻어먹게 하였다고 말입니다. 김동희는 지난 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애당초 거북이란 놈이었습니다. 그놈이 가만히 있을 일이지 괜히 족보를 물고 온 데서 시작하여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제는 또 울게 되었지요. 이놈의 거북이란 놈 머슴으로 밥이나 먹고 배나 도드리고 살 나를 위안답시고 이를 버려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살아나기만 하면 기껏 잘 먹여주었더니 은혜를 이 모양으로 갚은 거북을 발로 차겠다. 아 답답해. 이놈의 음병은 어쩌자고 내 앞에서 속을 썩이는 것이야. 에라 지난달 쇼동을 잡을 때처럼 화풀이나 하고 죽어보자 하는 생각에 김동희는 감고 있던 눈을 뜨고 음병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사신을 노려보았어요. 이왕 죽을 거 마지막으로 아기나 한번 써보자. 이 음병 거북 이놈아 하고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모두들 놀랐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신이 고꾸라졌습니다. 귀신 같으십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김동희는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죽을 때가 되었을 망정 속이 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신이 엎드려서 뭐라고 하였어요? 놀랍긴 뭐가 놀라워? 네 놈 때문에 속상한데 이렇게 속으로 사신에게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예 그 음병 안에 거북이 들었습니다. 천연을 산다는 거북이지요. 김동희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거북이라? 거북이 때문에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음병 안에 거북이라? 그러나 시체미를 뚝대고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아라 거북이 아니면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살아있겠느냐? 벌써 몇 달째 물에 넣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사는 것은 천연을 산다는 거북이 아니면 어려운 법. 죽으면 썩은 냄새가 날 것인데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열흘간 기간을 달라고 하여 기다려본 것이다. 그동안 중국사신도 초조하였을 것이다. 안 그런가? 모두들 놀랐습니다. 임금은 김동희에게 당장 벼슬을 내렸어요. 사신은 다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중국 임금에게 전하겠다고 하면서 김동희에게 큰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김동희는 그 후에 벼슬에 오른 사람답게 늦게나마 공부를 하고 인격을 쌓아서 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르던 거북을 잘 위해 준 것은 물론입니다. 마량의 붓 옛날 중국에 마량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마량은 늘 그림이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당 선생님에게 부탁했지요. 선생님 붓 한 자루만 빌려주세요. 서당 선생님은 화를 벌컥 내며 말했습니다. 가난뱅이가 그림이 뭐야 빌려줄 수 없다. 마량은 이런 일로 기가 죽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마량은 나뭇가지나 손가락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그렸어요. 여러 해가 지나자 마량은 그림을 잘 그리게 되었지만 붓이 없어서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량이 잠을 자는데 꿈에서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에게 붓을 하나 받았습니다. 기뻐하다 잠에서 깨보니 손에 붓이 있지 뭐예요. 이 붓은 신기한 요술붓 이었습니다. 새를 그리면 새가 되어 날아오르고 물고기를 그리면 물고기가 되어 헤엄을 쳤지요. 마량은 요술붓으로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호미도 그려주고 등잔도 그려주었습니다. 마량의 붓 이야기가 마을 부자의 귀에 들어갔어요. 부자는 마량을 자기 집으로 끌고 와서 대뜸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량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부자의 속이 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화가 나서 마량을 마구깐에 가두고 사흘이나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부자가 궁금해서 가보니 마량이 만두를 맛있게 먹고 있지 뭐예요. 마량을 죽이고 붓을 빼앗아야 겠다.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힘센 하인 여러 명을 마구깐으로 보냈습니다. 하인들을 본 마량은 사다리를 그려 마구깐을 빠져나온 다음 빠른 말을 그려 그 말을 타고 도망갔어요. 부자와 하인들이 따라오자 마량은 활과 화살을 그렸습니다. 그러고는 핑핑 활을 쏘아 부자와 하인들을 쫓아버렸지요. 마량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았습니다. 마량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어딘가 빠지거나 망가지게 그렸어요. 온전하게 그리면 진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량이 학을 그렸는데 눈 자리를 비워놓았습니다. 그런데 먹물 한 방울이 똑 하고 눈 자리에 떨어지는 바람에 학은 눈이 생겨 활활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량의 부디야기는 왕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왕은 마량을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마량아 그림을 그려라. 마량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왕이 싫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마량을 옥에 가두고는 마량의 붓을 빼앗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왕이 황금산을 첩첩이 그렸더니 바위산이 되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또 금덩어리를 길고 길게 그렸더니 무시무시한 뱀으로 변해 왕에게 와락 덤벼들었지요. 하는 수 없이 왕은 마량을 풀어주고 붓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을 잔뜩 주며 말했지요. 마량아 바다를 그려보아라. 마량이 붓을 휘두르자 푸른 바다가 생겼습니다. 물고기가 없구나. 마량이 점을 몇 개 찍자 온갖 물고기가 뛰놀았어요. 배를 한 척 준비해라. 마량이 배를 그리자 왕은 왕자와 공주 신하들을 거느리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가 천천히 나아가자 왕이 말했어요. 마량아 바람을 더 세게 해라. 마량이 바람을 더 그리자 배가 마구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만 마량은 그만 그 말을 못 들은 채 바람을 더 크게 그렸어요. 그러자 거센 바람에 배가 벌렁 뒤집히더니 산산조각이 나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뒤 마량은 어디론가 사라져 아무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잠버릇을 고친 사람 옛날에 사람이 잘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하는 복을 알아보는 재주를 가진 도사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어느 고장을 지나다가 길가에 있는 집을 찾아가서 하룻밤 쉬어 가기를 청하였더니 집주인이 나와서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방이 단칸방 이라서 저랑 같이 주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날은 저물고 달리 찾아갈 집도 마땅하지 않아서 주인의 안내를 받아 방에 방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묻게 되니까 부인은 이웃집으로 자러 가서 남자 둘이 자게 되었습니다. 한방에 앉아서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도사가 주인을 찬찬히 보았더니 참 잘생긴 겁니다. 말이나 행동이 훌륭하여 어디 나무랄 데가 없는데도 실상은 가랑이가 째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요. 사람의 복을 잘 보는 도사도 그 까닭만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저만한 관상에 저만한 인품이라면 잘 살 것인데 어찌하여 조석 걱정을 할 정도로 이렇게 못 살까 내가 오늘 저녁에 같이 자면서 그 원인을 반드시 알아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밤이 깊어서 자리에 들었습니다. 손님인 도사와 주인이 같이 잠을 잔 것입니다. 집주인이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도사는 졸음을 쫓으면서 주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주인의 잠자는 모습을 본 도사는 가난하게 사는 까닭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잘 때 두 발목을 붙여서 꼬고 자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본 도사는 위에 얹어놓은 발목의 복사뼈에 대나무 못을 박았습니다. 자다가 발목에 못이 박히는 일을 당했으니 주인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잠잘 데가 없는 나그네를 하루 저녁 재워준 것은 큰 인심을 베푼 것인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자는 사람의 소중한 발목에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주인은 노발대발 하였습니다. 당신을 재워주고 금방까지 서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런 탈도 없이 잠이 들었는데 무슨 독한 마음이 들어서 남 자는데 다리에 못을 박으시오? 도사는 남의 다리를 못 쓰게 하고서도 태연이 일어나 짐을 챙겨 나가면서 3년 후에 다시 봅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인을 떠나가는 도사를 잡고 싶었으나 발목이 아파서 뒤따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고생을 할 팔자였던지 복사뼈는 잘 낫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생각할수록 자고 간 나그네가 괘씸하였지만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있어야지요. 자기 입으로 3년 후에 온다고 했으니 무턱대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에게 못할 일을 한 그 성도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가 다시 찾아올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으나 그냥 기다려 보는 것이지요. 발에 상처가 난 이후에 주인은 잠을 잘 때 발을 포개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발을 벌리고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후부터 차츰 차츰 재산이 불어나더니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3년이 지나갔습니다. 도사는 다시 그곳에 나타났어요. 와서 보니 찌그러졌던 오막살이 대신 집터에 날아갈 듯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도사는 전처럼 기와집을 찾아가서 하룻밤을 쉬어갈 것을 청하였지요. 집주인은 방이 많으니까 어서 들어와서 하루저녁 쉬어가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은 부자가 되었지만 전처럼 나그네에게 친절하였습니다. 불빛에서 나그네를 본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3년 전에 우리 집에 왔던 나그네가 아니요? 예 그동안 저를 많이 원망하셨지요. 약속대로 제가 3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3년이 지나갔구려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발목에 대못질을 하고 가셨소? 천천히 말씀드리지요. 아참 방에 들라고 하지도 않고 묻기만 하였구려 어서 올라오시오. 하면서 도사를 방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3년 전과 같이 주인과 도사는 같이 자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보니 복이 많아 잘 살 것 같은데 실제는 못 사는 것입니다. 못 사는 이유를 알지 못해 당신을 관찰하였지요. 그랬더니 발목을 꼬고 자는 겁니다. 잠잘 때 발을 꼬고 자면 당신이 타고난 복이 그 발 사이로 솔솔 새어나가기 때문에 발을 꼬고 자지 않도록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주인이 생각해보니 옳은 말이었습니다. 대못이 박혀서 고생은 하였지만 그 덕분에 자기도 잘 몰랐던 잠버릇을 고칠 수 있었고 이때부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주인이 일어나서 도사에게 큰 선물을 하려고 보았더니 어느새 도사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부자가 된 주인은 그 후에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서 그 재산을 잘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도사는 다시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가짜 가짜 효자 이야기 옛날에 한 감사가 민정을 알아보려고 거지같이 옷을 입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전라 감사라든가 평안 감사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에 누가 효자며 누가 불효자인지 알아보고 백성이 원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러 이 동네에서 누구네 집이 제일 부자며 누구네 집이 제일 효자요?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는 부자가 바로 효자라 굳이 두 사람을 찾아갈 것이 없이 동네 맨 뒤에 있는 큰 집만 찾아가면 될 것이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고맙소 어서들 일을 하시오 감사는 자리를 떠나서 부자 겸 효자를 찾아갔습니다. 부자라도 인색한 사람이 있고 효자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으므로 지나가는 과객이 좀 쉬어가려면 살림이 있는 부자집이면서 인심이 후한 효자집을 찾아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집에 가서 한 이틀 쉬어갈 수 있었어요. 감사는 효자가 하는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오늘은 마당에 별을 널어놓았으니 새를 보고 잘 마르도록 자주 저으세요. 그리고 심심하실 테니 새를 보면서 손자라도 업고 보시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느 집 잔치에 간다고 하며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정정하기에 저런 힘든 일을 시키는가 하고 기다려서 보았더니 80이나 된 꼬부랑 할머니였습니다. 감사는 기가 막혔어요. 이제 보니까 이놈이 불유한 놈이구나. 효자라고 헛소문 만났단 말이야. 이렇게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방 나갔던 아들이 다시 집에 들어와서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일거리를 맡겼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심심하니까 소꼴을 먹이러 들에 갔다 오시지요. 어미 소가 가니까 송아지는 속 썩이지 않고 잘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어미는 앞세우고 송아지는 뒤에 끌고 소 먹이러 갔다 오시지요. 저는 잔치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얘야 요즘은 내가 힘에 붙여서 두 마리나 끌고 갔다 오지는 못하겠구나. 아버지도 평생 소를 기르신 분이 그것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갔습니다. 허참 갈수록 산이라더니 이제는 아버지 사정도 무시하고 부려먹으려고 만드는군. 감사는 이렇게 탄식을 하였습니다. 이런 불효자가 어떻게 효자라는 소문을 얻었을까요? 이것이 참 궁금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항상 말하기를 우리 부모님은 그만 쉬시라고 하여도 심심한데 놀면 뭘 하느냐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여 노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일을 하시도록 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력이 쇠하지 않도록 고깃국을 항상 해드린다는 것이었어요. 누가 남의 집 사정을 알겠나요? 설사 안다고 하여도 부자 집의 신세를 지는 동네 사람들이 부자의 흉이 되는 말을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부자는 자연히 효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허 참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 이로군 이제 다른 동네에 가볼까? 그러면서 감사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번에도 동네 사람에게 이 동네에서 누가 효자인지를 물었어요. 효자라면 저 집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효도를 하는가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밥술이나 먹을만한데 손님 대접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음식을 다시 손보아서 갖다 주었지요. 손님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못 먹더라도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예의지만 이호자라는 사람은 상식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손님 대접이 소홀하다고 해서 효도를 못하는 것은 아니니 잘 보자. 그러면서 감사는 한 이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집 주인은 자기 부모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고깃국을 끓여드리고 생선토막도 구워서 상에 올렸습니다. 부모에게 음식 대접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노인네 부부 그러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겸상에서 먹는 밥상에 손자 둘이 달라붙는 것이었습니다. 한 손자는 여섯 살 한 손자는 열 살이나 먹었을까요? 한참 잘하려고 먹는 것을 밝히는 손자가 둘이나 할아버지와 할머니 밥상에 붙어서 맛있는 고기찌개며 생선토막을 먹어댔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손자가 다 빼앗아 먹는 셈이 되었지요. 그처럼 맛있게 먹는 손자가 귀엽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노인네들이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도 되었습니다. 이놈도 가짜 효자구나. 남들이 볼 때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 반찬을 해드리는 것 같아도 실제로 먹는 것은 노인들이 아니라 저 어린 것들이 구나.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못 먹어서 저렇게 쇠약하지 내가 이놈에게 벌을 주어야겠다. 그래서 관청에 돌아온 감사는 가짜로 효자노릇을 한 두 사람을 불러서 멍석마리를 하였습니다. 멍석마리라는 벌은 죄인을 멍석에 눕게 하여 도르르 말아버린 후에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멍석을 때리는 공동의 벌입니다. 머리는 때리지 않고 몸둥이와 다리를 때리는데 멍석을 통해서 맞기 때문에 피가 나는 일이나 팔다리가 부러지는 일은 없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인격적으로 망신을 당함으로 실제로 매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이 됩니다. 멍석 속에 말린 죄인은 밖을 볼 수가 없으니까 누가 자기를 때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린 사람을 찾아서 보복을 할 수도 없지요. 이러한 멍석마리벌은 두 효자가 감사로부터 호되게 받은 벌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너희 집을 거지 차림으로 찾아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기억이 나느냐고 묻자 예 기억이 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감사는 네 이놈 효자란 놈이 팔십 노모에게 손자를 넓혀서 벼를 말리게 하고 방아를 찍게 해 그리고 편찮은 아버지에게 소 한 마리는 앞세우고 한 마리는 끌게 하여 들로 내보내니 그런 불효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도 동네 사람을 속여 효자 소리를 들으려 하다니 너는 매를 맞아 마땅하다. 그러고 나서 감사는 다른 효자를 불러서 훈계 하였습니다. 너도 나를 알 것이다. 명색이 효자라는 놈이 부모님에게 상을 올리려면 겸상으로 따로 차려드릴 일이지 고기는 조금 올려놓고 먹성 좋은 아이들을 붙여놓으면 어린 것들이 다 퍼먹고 정작 부모가 먹을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동네에서 효자 소리를 들으려 했단 말이냐 세상에는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속은 정반대인 사람이 많습니다. 효자 이야기를 예로 들어 이런 사람을 훈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후에 두 가짜 효자는 마음을 고쳐서 진짜 효자가 되어 감사의 칭찬을 많이 받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온 전래동화에는 우리의 조상들의 생활 모습과 풍속 기쁨과 슬픔 용기 등이 담겨 있습니다.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상들의 삶 속에서 지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지녀야 할 덕목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옛날 이야기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